XSFM입니다. I, D, W, K 22년 봄 파케몬악관의 작품 루카사츠의 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453회 토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북극여우 소장이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북극여우입니다. 북극여우 소장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위대한 길드의 시대가 있었어요. 대장장이 길드는 대장장이들끼리 거대한 모루같이 생긴 섬에 모여 살고 유리세공사의 길드는 유리로 된 곳에 모여 살아요. 유리? 네. 거울? 네. 아닙니다. 글랐습니다. 가가린 아니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랑 닮았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되는 보빈 트레드베어가 사는 섬은 직조공 길드의 섬인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의 직조 기술이 너무 발달돼서 마법이랑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팡이를 들고 음악만 디리링 하면 천이 완성돼. 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세인이 보았을 때 기술의 발달이랑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이승과 저승으로 구분하는 것까지 직조공 길드가 해놓은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한 그 세상을 다뤄요. 그래서 하늘이 있는데 하늘을 쭉 찢으면 천이 찢겨지면서 저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녀요. 그래서 직조공 길드의 꼬마가 그 저승사자를 막으로 돌아다니는 게임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하는 게임이 테트리스하고 캔디크러쉬 사과밖에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측한 것에서 한 글자도 틀림없는데 티비커란 아니 근데 파케몬학과는 사랑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게임은 하나도 모르지만 재미있어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파케몬학과에서 다루는 게임은 대부분 모르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게 마법으로 변한 백조들이거든요. 아이를 주인공을 낳아준 엄마도 백조가 되었고 대모도 이제 저주를 받아서 검은 백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음악은 백조의 호수 음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학인과 함께 이 작품과 백조의 호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스토리도 다 안 끝났어요. 맞아요. 스토리가 중간에 끊겼어요. 장황하니까 이 사람들은. TMT 클럽 멤버들과 함께하는 그것은 알기 싫다. 453의 토요일 순서. 룸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반려세지의 깨끗한 생각. 대한민국 이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두유는 원래 이맛 온 두유.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큐비앤 콜라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정여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스타일.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큐비앤.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콩 전부를 담아서 두유는 원래 이만. 온 두유. 품절이 너무 잦아요. 저희가 팔고 있다는 게 민망할 정도로 품절이 잦아요. 그래서 유PD는 용인에 있는 온 두유에 가서 직접 두유를 사왔습니다. 두유 사러 용인 갔다 왔습니다. 여전히 먼지 하나 없는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온 두유 사업장에서 온 두유 사장은 맞출 수 없는 수유를 맞추노라 작업에 정신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처음 뵀을 때하고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갑자기 두유부자가 된 유PD는 집에 있는 딸기맛 WPC 보충제를 온 두유에 타먹는 실험을 하게 되고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비싸면 좋은 줄 알고 운동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WPI 보충제를 굳이 사드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나트륨과 탄수화물을 끊고 가죽이 비닐만 해질 때까지 남길 극한의 데피니션에 어질어질하면서 도전할 그런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거고요. 평상시 식사를 하면서 WPI까지 드실 필요는 없어요. WPC면 됩니다. 보충제를 드시는군요, 요즘에? 원래는 뭐... 벌크업을 하시려고요? 아니요. 다른 걸 덜 먹으니까. 그냥 유청단백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유청단백을 드신다. 그러면 또 우리가 밥을 아예 안 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을 아예 안 먹을 것도 아니고. 두유 아주 좋아요. 두유에다 타먹는 게 다른 물은 맛이 좀 없죠? 네. 물에도 많이 타먹고. 물에 타먹으면 힘들어요. 네. 물은 맛이 좀 없고. 또 우유보다는 두유가 더 단백질 함량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더 도움이 되죠. 저는 옛날에 오트밀에 타먹었었어요. 아, 네. 오트밀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네. 근데 오트밀에 타먹는 거는 이제 인내심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맞습니다. 내가 다이어트에 대한 인내심이 어느 정도 자랐. 그게 이제 정확히 다이어트할 때 먹는 오트밀은 정확히 박스 불린 맛이거든요. 제가 그 최근에 비건 밀키트를 한 번 하다 먹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요. 저는 채식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해먹어봤어요. 맛이 되길래. 우유가 들어가고 육수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것들인데 다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더만요. 근데 쿠키도 있는 거예요. 비건 밀키트 중에. 이건 우유 안 넣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계란 안 넣고? 두유를 썼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비건 베이킹할 때 두유 써요. 쿠키를 긴 시간 만들어 오신 북극료 소장이 지금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실 때마다 만드신 쿠키를 들고 오시는데. 그러니까요. 마치 옛날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 2 정도 된 느낌이에요. 쿠키가 함께 나타나는. 그렇죠. 그 옆에서 이제 쿠키 먹고 있는 약간 지나가는 인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주인공 꼬마한테 인생에 대한 충고해주는 그러고 지나가는. 온두유의 활용 방안은 무궁무신합니다. 물론 두유 자체로 그냥 드시는 것도 맛있습니다.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단백질 공급의 도우미로 온두유를 추천하고 있어요. 엑세스몰에 일찍 가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좀 늦게 가도 있는 것 같았고요. 명작을 만나는 시간 박해문학관 3월 4번째 주 주말 문학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경혁입니다. 네. 중세인의 눈으로 본 기술과 자본의 탐욕에 잡아먹히는 세상에 대한 시 같은 시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네요. 그런 작품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그러기 위해서 일단 작품을 쓰기 전에 본인이 중세인이라고 상상을 하고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고를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이러니 90년대 다른 게임들하고 코드가 맞을래야 맞을 수 없던 거예요. 이단화 같은 게임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뒤에 굳이 또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리는 스토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채로 기술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제거되기 직전에 세상에 먼저 위기가 닥쳤고 그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가운데 길드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수정구를 통해서 미래를 본 것 그 미래에 계속 백조 얼굴이 있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상한 성직자가 계속 무기를 사고 식량을 사고 있어요. 전쟁의 그림자가 점점 덮쳐오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용의 둥지를 탈출해서 마을로 내려왔죠. 용의 정체는 박찬호 씨였고요. 그렇죠. 내려온 마을은 이렇게 시뻘겄습니다. 이제는 또 불타는 듯한 느낌인데 내려오는 과정에 어떤 애가 엎어져 있어요. 꼬마애가 죽었나? 방은? 잡니다. 또 깨우는 마법이 있잖아요. 깨워보면 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이 러스티래요. 넌 왜 여기 자냐? 그랬더니 자기는 대장장애 길드 소속인데 아저씨가 뒷산 가서 장작 좀 떼오라고 했는데 졸려서 잠깐 자고 있다. 나무도 뗄 것도 없고. 대장장애 길드 아닌데 이름이 러스티네요. 네. 다 이런 식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알았어 하고 내려갑니다. 대장장애 길드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거대한 모루처럼 생긴 와우저들이라면 아이언 포즈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건데 이제 갔더니 못 들어오게 해요. 입구에서 넌 뭐야? 왜 직조공예가 여기 왔어? 꺼져! 그래갖고 아 그럼 우린 또 열린 마법이 있잖아? 문을 열어보면 안에서 나와서 야 그런 거 모를 줄 아냐? 꺼져! 그래갖고 그걸 쓰면 그래서 아까 그 꼬마 있죠? 그 꼬마한테 자고 있는 꼬마한테 갑니다. 그 꼬마가 직조공 옷을 입게 되고 나는 대장장애 길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얼굴도 바뀌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야 로스티 너 지금 큰일 났어 아저씨가 막 화내고 있어 빨리 가봐! 장작 가져오랬잖아. 네. 갔더니 막 진짜 뒤지게 화를 내면서 야 이 자식아 장작 폐오랬더니 꼴랑 막대기 하나 들고 왔냐? 이러는 거예요. 지팡이를 보면서 아 그 장작 들고 온 줄 알고? 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장작 더미에 던져요. 큰일이네요.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도 또 성직자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 성직자 쪽에서 칼을 지금 엄청 주문을 했는데 장장 모자라서 지금 일을 못한다 이놈아 이러고 감옥에 가둬요. 무서운 일을 드네요. 애를 거기 교육 방식이 특이합니다. 강남 학부모들이 요새 그런 거 있는 거 아냐? 편백나무 방에 그거 봤구나. 나도 그거 봤어. 우리 그 얘기 몇 번 했었어요. 진짜? 스카이캐슬 때문에 유행타가 원래 있었는데 스카이캐슬에 나오면서 엄청 팔렸잖아요. 아까 방송에 나왔구나. 웃긴 게 원래는 이제 음대 지망생이나 음악하는 사람들 쓰라고 많이 만들어 놓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음부스 만들던 기술자들이 강남이나 노원에 가서 그 작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애들 가두는 방 만드는 나는 편백나무에 들어가 있으면 약간 그런 거지. 돼지고기 편백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기 사우나도 팔아요. 편백짐에 내가 들어가면 왠지 찜이 되는 것 같은 그게 방송에 나와서 떴구나. 몰랐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감옥에 얘도 갇혔죠. 편백나무는 아니겠지만 지팡이를 뺏겼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감옥 안에 지푸라기도 있고 문도 열릴 것 같은데 지팡이가 없으니까 뭘 못해요. 그리고 어떡하나 그냥 머니 갇혀있는 동안 이 루카스 아츠 루카스 필름 게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민와일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반대쪽을 보여줘요. 뭔가 다른 장면을 싹 보여주는 그 특유의 방식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아까 그 꼬리에 불 붙었던 드래곤 있죠. 걔가 이제 주인공 때문에 열받았잖아요. 모빈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서 승질났어요. 온 사방을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불이 꼬리에 붙었어요? 파일이겠네요. 뜨거워 뜨거워 가다가 이 자식을 어떻게 찾지 않은데 아까 우리가 러스티랑 꼬마랑 몸을 바꿨죠. 아 거기 있구나. 너 이 자식 내려와서 걔를 죽여버립니다. 어머 그렇죠. 이 무슨 근데 얘를 죽였잖아요. 그렇고 주인공은 지팡이를 뺏긴 상태고 그래서 러스티는 뼈만 남아있어요. 근데 러스티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쓱 일어나요. 거기서 그러면서 죽었네. 근데 금방 체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승으로 가야지 하는데 그 우리 게임 초반에 길드의 배틀에서 백조가 튀어나올 때 열렸던 그 짝 찢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공간이 찢어지고 저승이 보이는 글로 쑥 들어가요. 러스티의 영혼이. 네. 그러면서 거기서 아까 그 검은 백조 해첼이 튀어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죠. 왜 이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직조된 천이 찢어진 것 같은 질감을 줄까? 네. 거기 찢어지는 게 약간 너덜너덜한 천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실제로 세계관이 세상이 직조된 천인 것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현세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천이 쭉 찢어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누가 죽었으니까 천이 찢어지고 그가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때 그 까만 새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틈을 타서. 나오면서 그래요. 누가 하나 죽었으니 내가 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그 특유의 인과율이 있다는 거죠. 뭔가. 그러면서 저 멀리를 봤는데 이 보빈은 어디 갔나 찾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장의 길드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뭘 막 태우니까. 근데 백조 모양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 딱 짐작을 해요. 어? 지팡이가 타고 있구나. 아 지팡이가 타서. 네. 그리고 막 글로 들어갑니다. 또 이제 굴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새니까. 그랬더니 정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팡이가 타고 있으니까 잽싸게 그걸 꺼내서 보빈한테 쓱 밀어넣어줘요. 새가요? 감옥 밑으로. 고생했겠네요. 깃털도 타고. 그는 대모죠. 네. 그 대모라는 인물이 왜 새가 되어서 자꾸 저 세계와 이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공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지팡이를 잡았으니까 감옥문 열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열고 나옵니다. 여는 음계를 택하면 되죠. 네. 나왔더니 이제 대장장의 길드에 와 있는 성직자를 드디어 만나게 돼요. 전쟁 준비하는 성직자. 아까부터 계속 그랬죠. 거대한 낱 만들고 수정구 만들고 양고기 달라고 그러고 여기 와서 군수를 사들이기 바쁘죠. 여기 와서는 이제 무기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장장이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칼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데 주인공이 그거를 안 날카롭게 만드는 또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잠깐 해보면 어? 왜 칼이 이렇게 망가졌지? 하니까 그 성직자가 딱 봐요. 저게 저놈 때문이네. 여러분은 잡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 보빈을 끌고 성직자의 성당으로 가죠. 그 보빈은 그때부터 계속 러스티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아까 러스티가 죽으면서 뭐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다시 바뀌었죠. 그러면서 어? 내가 모습이 돌아온 걸 보니까 걔가 죽었겠구나라고 짐작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시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성직자의 성당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끌려가게 되는데 이 이제 주교 성직자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 이름이 맨디블이고 맨디블 이런 주교들이 얘기할 때 항상 자기 높이는 말들 있잖아요. 나는 성스러운 비밀을 위해 최후의 수혜제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원래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를 다 자기 손에 넣겠다.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군량도 모으고 수정군은 약간 전략을 위한 예언의 용도로 이런 군수품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정군을 만들고 보니까 미래가 살짝 보일 거 아니에요? 봤더니 웬 마법사 혹은 직조공 길드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마법을 쓰고 있는 걸 봅니다. 얘가 생각하기로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무기 만들고 군량하고 할 거 없다.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왜냐하면 이 무슨 머신머시 비밀의회의 수혜제자니까 마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직조공 길드의 마법이 강한 걸 아니니까 저 지팡이를 뺏어서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쟁을 일켜주지 하고는 뒤뜰로 나가요. 테라스로 나가면 뒤에 거대한 무덤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거기서 이제 또 이게 이 게임도 항상 문제가 아까 드래곤도 그렇지만 또 투머치 토커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니까 왜 궁금한 거죠. 어릴 때도 궁금했어요. 왜 지구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얘기하다 끝나잖아요. 얘기하는데 더 웃긴 거는 그때 공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매회하잖아요. 마지막에 다음에 두고 보자. 그 최고의 명대사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지 마라. 니트로 박사 사정을 설명해 보실까. 그렇게 하면 상업방송이 안 되는 거죠. 맥한 더비가 합체할 때 콩키스톤단이 공격을 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업적 이유가 있죠. 어쨌든 이 친구도 상업적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인공한테 엄청나게 설명을 해줘요. 얘 계획은 뭐냐. 공동묘지라는 공간은 삶과 죽음이 애매하게 걸치는 어떤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세계의 찢어냄 구멍을 내기 아주 쉬운 곳이지. 그리고 너희 마법사길드 지팡이가 그런 위력이 굉장히 강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에 구멍을 내서 여기서 사자들의 군대를 불러오면 아주 손쉽게 세계를 정보를 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판재재앙에서 보던 그 그 사자의 군대죠. 그런데 딱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죽은 자들을 불러낸다 쳐요. 그런데 아까 반재재재앙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아라그론도 가서 얼마나 설득을 합니까. 그렇죠. 처음엔 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구멍을 퍽 내면 아군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단순한 무슨 성스러운 비밀을 최후의 수지자 이건 낙제의 수지자인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보빈이 말립니다. 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말도 되게 못해요. 그리고 또 투머치톡 하잖아요. 조용히 해 인마 내가 지금부터 할 거야. 정말 쭉 찢어요. 마법을 써서 그랬더니 정말 저승문이 열리더니 거기서 항상 나오는 뿔 달린 악마가 나옵니다. 나의 이름은 케이오스지. 이름도 케이오스예요. 혼돈이 왔어요. 누가 감히 나의 평화를 깨웠는가. 주교가 나와서 내가 깨웠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세계를 정복하자. 그랬더니 악마가 넌 너부터 죽이고 시작하자. 죽여요. 그래서 이게 동화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확 깹니다. 목이 앞으로 날아와요. 그런데 3D가 아니니까 앞뒤가 없잖아요. 목이 앞으로 쭉 날아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조교만 빼고는 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걸 몰라서 죽어요. 그게 이제 요즘 외신기자들이 많이 의심하는 부분이잖아요. 블라디미 푸틴은 지금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권을 너무 오래 잡아가지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예 없거나 그냥 자기 상상력대로 말하는 곳일 수도 있다. 판단 없이. 옛날에는 성직자들이 그랬겠죠. 사실 이 게임을 픽한 이유가 그거이기도 해요.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한 어떤 누군가가 떠올랐는데 이 장면이 좀 생각이 났던 거죠. 내가 키우의 군대를 이렇게 보내면 바로 항복하겠지? 라고 찔렀는데 그렇죠. 어? 아니네. 지금 본인은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케어스가 풀려났죠. 근데 얘는 여길 많이 와봤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아유 이 공기 오랜만이네. 이러면서 자신의 죽음의 군대들을 끌고 다니면서 온 사방에 난리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와서 왜 방해하냐고 화를 냈으면 그냥 죽이고 돌아가면 되지 그건 또 나온 김에 또 나온 김에 자전거 타러 나갔다가 소세지도 하나 사먹고 그렇죠. 은행 볼 일 보러 나갔다가 뭐 그래가지고 쭉 찢어낸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구멍을 온 사방에 내면서 다 쓸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근데 주인공은 저승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는 듯한 느낌? 인터스텔라 보면 차원의 문에 들어가면 과거의 어떤 장면 공간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죠. 사실 그 원조가 이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저승이란 공간이 있고 거기서 각각 지금까지 플레이어가 지나왔던 공간들을 다 가볼 수 있습니다. 구멍난 틈을 통해서 가보면 다 죽어있고 쓰러져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주인공이 그걸 하나하나 지금까지 배운 마법으로 치료를 하고 구멍을 다시 꼬매죠. 직조공이니까. 꼬매고 그 끝까지 가보면 제일 끝에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백조들이 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음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음악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 게임의 핵심 테마구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백조 한 마리가 말을 걸어요. 오랜만이다 얘야. 내가 네 엄마란다. 시그나 트레드베어가 여기 백조로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이 세 개가 어떤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패턴을 중심으로 바깥쪽이 이승 안쪽이 저승이고 산자는 네가 처음 왔다. 에이 무슨 소리야 엄마 그 뒷산에 엄마 무덤이 있던데요. 근데 네가 자꾸 이런 거 물어볼까 봐 가짜로 만든 거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라 무덤이었다고 얘기해줍니다. 근데 보비는 17년째 맨날 거길 갔죠. 그렇죠. 표심이 깊었죠. 어쨌든 이제 엄마가 설명해주는 건 그거예요. 지금 어쨌든 위기가 벌어졌지 않느냐 결국 카오스가 튀어나왔고 카오스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세 개를 한번 와본 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직조공 길드의 배틀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기계잖아요. 그거를 지금 가지러 가고 있다. 당장 가서 그걸 막아라. 해첼도 지금 거기 가있다. 라고 해서 게임의 최종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시작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포탈을 타고 가면 다시 그 배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요. 이 게임이 최종장이죠. 마치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조지 루카스가 와가지고 그래도 대마왕은 나와야지 라고 한마디 하고 간 것 같은 스토리이네요. 대마왕이 어떤 인격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케이어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패턴이라는 건 굉장히 정렬이 돼 있는 뭐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패턴이 찢어졌을 때 튀어나온 케이어스라고 한다면 그냥 대적자인 거죠. 정돈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을 플레이해보면 이게 정해져 있는 스토리였다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소소한 모든 이야기도 큰 줄거리도 다 하나의 이야기를 담거든요. 완벽으로 향하면 그 옆에는 언제나 혼돈이 있다. 직조란 명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장만 떠올랐어요. 직조는 분명한 패턴을 자신만만하게 주장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런 의미로 최종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검은오리 오리가 아니구나. 백종우나 해첼은 계속 도망을 치면서 보빈한테 그래요. 빨리 배틀을 파괴해라. 그런데 주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떠드니까 카오스도 주문을 쓸 줄 알아요. 저 자식이 비밀을 말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해첼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또 그때 음계가 들리잖아요. 주인공은 또 그걸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해첼의 해첼의 입을 뚫어놓습니다. 한 번 뚫어놓으면 그다음에는 오리 바베큐로 만들어요. 그거 돌려야겠네요. 돌려야 돼요. 훈제 오리를 만들어놓는데 그걸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막 서로 마법 배틀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주인공이 최종 음계를 얻어서 파괴 마법을 시전을 하면서 배틀이 쫙 갈라지는 거죠. 특유의 천 갈라지 배틀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장로들의 걱정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죠. 네. 이놈은 배틀을 파괴할 놈이요. 네. 말은 맞았죠. 그런데 왜 해야 했는지는 장로들은 몰랐던 거죠. 보수적이니까. 네. 그런데 이게 배틀이 쫙 갈라지면서 화면이 양쪽으로 갈라질 거 아니에요. 배틀이 가운데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이 두 세계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경계로 갈라져버립니다. 배틀의 힘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카오스는 왼쪽에 있었고 주인공 일행은 오른쪽에 있었던 거죠. 네.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제 반쪽이 났다. 네. 그리고 이 두 세계는 아마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면 다시 연결될 수 없을 거야. 슬프잖아요. 그러면 세계의 반을 날린 거잖아요. 이거 너무 슬픈데 어떡하죠. 그런데 어쨌든 쟤를 가둬놓고 우리는 그동안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다 같이 백조가 돼서 뚫린 저승문을 향해 날아갑니다. 남은 절반으로 이제 뭘 해야지. 뭘 해야지라는 희망만 남겨놓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열받은 케어스가 아까 유리길드에서 만든 낫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늘로 막 던져요. 백조들한테. 맞아랏. 그런데 걔가 안 맞고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밤하늘에 초승달러 딱 걸리고 이 게임의 핵심 테마가 흐르면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달을 배경으로 백조들이 500원짜리처럼 이렇게 쭉 날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리송하고 모호한 엔딩이지만 아까 우리가 시 같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뭔가는 분명히 있는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금까지 저도 이제 그런 패턴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늙은 사람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데 무슨 단과학원 국어시간처럼 이야기를 해석했어요. 그래도 끝을 보면 묘연하거든요. 이 얘기를 광고를 듣고 좀 더 해보죠.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QBM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온두유 품절이래. 그냥 마트에서 사왔어. 두유가 두유집 뭘 그렇게 콩으로만 만들었는데 맛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응? 두유가 콩으로 만든 거야? 국산 콩만 담은 두유는 원래 이만 온두유 올 봄의 팟캐 문학관 향후에 나오는 모든 게임의 어드벤처성의 그 DNA를 품고 있는 시조 루카사츠의 작품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가장 혼자 튀는 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한 가지 도움 백조의 후술을 감상해본 사람은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 게임 이야기를 길게도 했죠. 그런데 대본보다 짧지 않았습니까? 길었어요. 분명히 대본에 줄거리 설명에 취각해서라고 적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장을 따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한 줄도 취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붙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재밌었겠죠. 슬프네요. 나름 준비해왔는데 어쨌든 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어딘가 익숙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특히 아까 유피디 말씀하신 대로 클래식 혹은 발레 매니아라면 이 게임은 사실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게임 딱 시작하면 어! 라고 반응을 합니다. 왜? 음악으로 느낍니다. 음악이 있어요. 이 게임의 메인 테마가 이거였다. 백조의 호소 1막 5번 곡이죠. 빠듯 들어와. 네. 지금 민정수석이 넣었겠죠? 네. 아 그렇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을 했으니까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일시키나? 미안합니다. 이 룸이라는 게임의 되게 주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는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입니다. 네. 왜냐하면 백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백조의 호수라는 이야기 우리는 제일 익숙한 노래는 사실 이 테마는 아니죠. 신화죠. 신화가. 그렇죠. 이 멜로지는 아닙니다. 이게 진짜 대늙은 얘기죠.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번 슈퍼볼 하프타임에 에미넴 루즈요셀프 부르는 거 보고 사람들이 겁나 신났다고 하지만 밀레니얼들이 듣는 루즈요셀프는 우리 세대가 듣는 남행열차다.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네요. 난 아직도 궁금한 게 마일러브 TLC TLC가 뭔지 그걸 한 번 해석했었는데 누가 신화가 나와가지고 해석했었는데 다 되게 유치한 뜻이 있어요. 그렇겠죠. H.O.T.도 하이파이브 오브 틴 에이저였습니다. SM이 하는 모든 일에 유치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누군가에게 혼납니다. 유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곡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쓰이고 있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차이코프스키 발레 3대 곡이라고 하죠. 보통. 잠자는 숲속의 공주 호두까기 인형 그다음에 백조의 호수 이렇게 3개가 제일 유명한 곡인데 호두까기 인형은 항상 호두까기 인형으로 읽히죠. 옛날에 그 만화 쾌걸조로에 보면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낭심차기를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 아 그 만화 쾌걸조로요? 네. 아름다운 로리타워 리틀조로 베르나르도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오래된 게 있어요? 아니 그 스포츠신문에 연재됐던 아 그 만화요? 이건 말로 카오스죠. 원작에 목을 베고 있어요. 어쨌든 이 게임의 모티브가 된 이 백조의 호수도 사실은 발레곡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이게 그 동시대 19세기 한 1800년대에 우후죽순으로 같이 나온 백조를 다룬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일러브 DRC는 여기서 DRC는 데인저러스 리스키 카오스예요. 더 웨이 오브 M.I.L 있잖아요. M.I.L은 밀레니엄 이노센트 러브 D.O.P. D.O.G는 딜라이트 오브 패션 딜라이트 오브 고저스니스 좋아요. 카오스예요. 백조를 메우티브로 한 두 개의 작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아까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또 다른 하나가 안데르센의 동화로 유명한 백조 왕자입니다. 둘 다 19세기 작품인데 러시아 민담에 하얀 오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를 가져왔고 그게 백조의 호수고 그다음에 백조 왕자라는 동화는 그림형제 그림 동화의 원작 같은 프로토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여섯 마리 백조라는 작품에서 나오는데 백조의 호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죠. 그냥 왕자가 어느 날 진정한 사람을 찾기 위해 대관식을 했는데 신부감이 와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다가 호수에 갔는데 오! 백조가 사람이 돼서 쟤랑 결혼할 거야. 엄마 싫어. 그런데 악당 백조가 나타나서 자기 딸을 백조로 만들어서 결혼시키다가 이게 또 멀티엔딩이죠. 백조의 호수는. 맞아요. 어떤 경우에는 해피엔딩 어떤 경우에는 다 죽기도 하고 굉장히 멀티엔딩의 성부자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발레곡이니까 스토리가 깊지는 않은데 백조 왕자는 조금 이야기를 까먹은 어른들이 많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왕이 자식 열둘이 있었습니다. 다산의 시대였죠. 그런데 11명이 아들이고 막내가 딸. 딸 이름은 엘리자. 어느 날 왕이 또 세장가를 들어요. 항상 이렇죠. 그리고 왜 새엄마는 항상 아이들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을 미워해서 막내를 시골로 쫓아내고 왕자들은 다 마법을 걸어서 백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디셉션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라는 비판이 많아요. 맞아요. 동화에서 계모가 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살면서 새엄마를 만날 일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서 정서에 문제가 많다고. 요즘은 이렇게는 안 합니다. 요즘 동화들은. 그런데 이게 왕이나 재혼하니까 세력과 연관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정치적 선택입니다. 항상 주인공이 왕이다 보니까 꼭 이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쫓겨났던 엘리자가 나이가 들어서 공으로 돌아왔는데 왕비가 이번에는 거지를 만들어서 또 쫓아내요. 그래서 거리를 헤매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 혹시 왕자 11명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오빠들을 못 찾았으니까. 왕자는 못 봤는데 백조 11마리가 왕관을 쓰고 호수에 있더라. 왕자를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진짜 밤에는 왕자로 변하는 백조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주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동생을 구하려고 튼튼한 그물을 만들어서 얘들이 동생을 듣고 자기네가 사는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요정이 알려줘요.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다들. 앞에 있는 쇠기풀을 뜯어다가 옷 11벌을 만들어라. 이게 원본에서는 체인메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옷을 만들어서. 그래요? 그거를 오빠들에게 입혀주면 풀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절대 옷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말을 하지 마. 무건수행.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쇠기풀이라는 게 본 적 있어요? 쇠기풀? 네. 그거 찾아보세요. 만지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말을 하게 되면 아 땡발. 절로 나오는데. 그걸 만지면서 말을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어릴 적에 동화책에서는 쇠기풀로 뜬 옷이 너무 포근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줄기 전체가 거의 가시로 돼 있는. 큰 가시도 아니에요. 되게 가시랑 가시랑 가시네. 나는 그게 너무 기억이 안 좋은 게 어렸을 때 우리 시대에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뜨개질을 해주지 않습니까? 쫓기 같은 건. 우리 엄마 스웨터가 그렇게 따가운 거예요. 목이. 목뒤가 따끔따끔하죠. 나는 어렸을 때. 원사에 따라. 이게 아니 쇠기풀인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나는 백조였는가. 내가 왕잔 아니었을까. 그런데 얘도 이제 어쨌든 그걸 하려고 손이 다 부르터가면서 열심히 만드는데 또 다른 왕이 또 나타납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공주를 보고. 어? 내 신부로 사모했을지? 이 당시의 사고라는 건 정말 데려와서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해요. 이때 중세는 왕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여담이지만 크루세이더 킹즈를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과 실제 중세의 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크루세이더 킹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도 옷을 아직 덜 만들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하면 얼마나 느립니까. 그 과정에 결혼도 했는데.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못하는데도 결혼을 했죠. 겁나 강제 결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결혼이었죠. 성립될 수 없는 결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놓고는 말을 안 한다고 그러더니 쇠기풀이 떨어지잖아요. 열한 벌을 만들어야 되는데. 쇠기풀은 원래 공동묘지에 많이 펴요. 서양에서. 밤에 공동묘지에 쇠기풀 따라갔다가 왕 신하 주교한테 걸립니다. 마녀다. 죽여라. 그렇죠. 겁내 파시스트 세계예요.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화영장에 가는데 끌려가는 수레하면서 열한 벌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조금 이따 죽을 사형수라도 뜨던 건 뜨게 해줘야지 라는 인정이 있었네요. 그렇게 보셨구나. 나는 저거 아픈 거니까 계속 하게 둬라.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격 뜨게 액션이죠.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건 다 떠야 되고. 충분히 더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채찍으로 때린다든지. 곧 죽을 사람이어도 그래도 니터가 뜨는 걸 방해하면 안 되지 라는 인정은 있었네요. 그런 면은 있겠구나. 어쨌든 그 고생을 통해서 마지막에 백조 11마리가 와서 화영을 방해하는 통에 11벌을 다 만들어서 다 던져줍니다. 다 왕자가 됐겠죠. 모든 진상을 밝혀져서 행복하게 살았다. 라는 게 백조 왕자의 줄거리죠. 그렇답니다. 들어보면 이 룸이라는 게임이 백조의 왕자와 백조의 수 두 개를 절묘하게 섞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왜? 백조 왕자에서도 직조술이 나오거든요. 둘 다 옷을 뜨고 있지요. 마법을 풀어내는 주요한 소재가 쇠기풀로 옷을 만든다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실로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옷이라는 건. 그런데 쇠기풀로 만드니까. 이 직조술의 고단함이 뭔지를 이 동안은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쇠기풀을 안 쓴다 해도 직조라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점선 면으로 가는 과정이죠. 자연의 섬유 중에서 길게, 섬유가 그래요. 단섬유가 있고 필라멘트라는 게 있는데 자연 섬유에서 길게 이어지는 필라멘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에. 그거 말고는 전부 짧은 섬유죠. 그럼 그걸 꼬는다 그러죠. 새끼도 그렇잖아요. 지푸라기를 꼬아서 큰 섬유를 만드는 과정인데. 최근에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에서 유럽의 옛날 밧줄 만드는 지푸로 과정을 찍은 게 굉장히 히트를 쳤었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푸라기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아주 가는 여러 개의 말꼬리 같은 걸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까가지고 얇은 줄, 좀 더 두꺼운 줄, 좀 더 두꺼운 줄, 좀 더 두꺼운 줄로 해가지고 밧줄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거든요. 그건 유튜브가 빨리 감기 편집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짧은 섬유, 점을 선으로 만들고. 근데 이 선을 이번에는 배틀을 통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누적을 시키죠. 가로로 줄을 걸고 세로로 줄을 세워서 그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의 굵기라는 게 얼마나 가늡니까? 근데 그걸 누적시켜서 면을 만든다는 건 정말 대노가다인 거였어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문명시대라고 표현하는. 실제 문명 게임을 해보면 처음 시작하면 가죽 반스를 입은 전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가죽까지는 우리가 문명으로 안 친다는 거죠. 다만 그 가죽이 가릴 수 있는 면적만큼을 시를 통해서 면을 만들 수 있는 직물로 된 옷을 입게 되는 시기부터를 우리는 문명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운유가 이해가 되는 거죠. 세상을 왜 패턴으로 만들어서 저승과 이승 사이를 찍고 왔다 갔다 했을까? 세상은 기술이 만든 거였던 거죠? 이 작품 안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드는 몸에 걸치는 의류와 옷감을 만드는 직조술이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었고 동시에 그 결과물은 힘들었기 때문에 또 옷이라는 것이 만드는 특유의 코드 때문에 다른 의미도 갖게 되잖아요. 신분을 나눈다거나. 그렇죠. 귀천을 가른다거나. 예를 들어 여기 쇠기 풀리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런 거 말고 좋은 직물은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그렇죠. 비단 대표적이죠. 맨날 동화 보면 비단 몇 피를 하사한다 이런 거 나오고. 요즘도 좋은 건 비싸요? 오죽하면 이게 화폐로 쓰였지 않습니까? 비단도 그렇게 가벼운 물질은 아닌데도 어디 거래할 때 화폐로 썼었던 적들이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역사에도 그거 있죠. 군포. 군역을 대신하는 세금을 낼 때 포를 냈죠. 포라는 게 결국 그건 3배잖아요. 이것도 천이라는 겁니다. 화폐로 쓸 정도로 이 당시에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결과물이었던 게 직조물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냐. 근대에 들어서 확 바뀌죠. 우리 또 맨날 얘기하는 산업혁명.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산업혁명에서 제일 핵심적인 기계가 뭐였습니까? 방직기죠. 방직기. 증기기관으로 막 엔진을 돌리기 시작하는 힘을 처음에는 그냥 광산에서 물 푸는 데 쓰다가 이걸 가지고 우리 방직하는 거 되게 힘든데 거기에 기계를 붙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붙으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죠. 배틀을 처음 만든 것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맨 처음에 손으로 하다가 저게 똑같은 패턴을 계속하는 것도 코딩이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손으로 하는 걸 만든 거고. 그렇죠. 다음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나서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방직기랑 저게 코딩이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코딩을 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게임에서도 우리 오늘 얘기한 룸에서도 이 배틀은 굉장히 큰 의미죠. 여기 우리 다시 한번 그 얘기 되짚어봅시다. 직종원 길도가 기술에 완전 미쳐가지고 오타쿠처럼 막 달려들어서 만들어낸 마법의 배틀은 기술을 초월한 어떤 상황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그냥 치유가 되는 기능성 직물들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빛과 소리로 천을 만드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철컥철컥 손으로 밤새 땡기고 항상 밤에 하죠. 낮에 시간 없으니까. 낮은 농사져야 되니까요. 네. 그런 배틀이 아니라 이 룸이라는 게임에 나오는 배틀도 자동화된 배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동화된 배틀이라는 건 실제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배틀의 어떤 부분이 자동화가 됐냐면 실을 세로로 세워요. 배틀은 처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북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원추형으로 된 거기다 가로실을 꿰서 하나하나 옆으로 치면서 그 실 사이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잖습니까. 이걸 시실과 날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로세로를 엇갈리게 만들어서 단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는데 이 아까 북이라고 한 거 있죠. 가로로 움직이게. 이거를 자동화시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플라잉 셔틀이라는 게 나와요. 이 북이 셔틀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는 북이라는 표현으로 스프링하고 기관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면서 이 고된 직종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효율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없어졌죠. 중세의 문사 바드가 보았을 때 이것은 마법인 겁니다. 그 마법이 근데 그냥 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완전 바꾸는 게 방직기가 엄청나게 만들기 시작했죠. 천을. 왜냐하면 음유신은 꼭 멋있는 말로 때우려고 하니까 이건 마법이야 라고 합니다. 이 효율이 올라간 게 뭐가 문제냐면 방직기가 천을 많이 만들게 되면 실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실 만드는 기술도 엄청 늘어나야 돼요. 방적이라고 하죠. 그거는. 그럼 실을 또 엄청 뽑아냅니다. 그러면 또 뭐해요. 양모로 많이 했잖아요. 면화로 했고 양을 늘리자. 그러면 그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 나오죠. 양 키울려니까 너네 나가서 농노들이 쫓겨나고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서 도시노동자가 돼서 이번에는 실을 뽑고 기계를 돌리죠. 그런데 또 면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먹화가 더 필요해. 그러면 인도랑 식민지에 플랜테이션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직조물이라는 쪽의 자동화 하나가 사실은 영국 산업혁명을 거의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당연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방직 공장이 기계로 도니까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감시인력 몇몇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기 시작하냐면 사람을 더 많이 쓰자. 어떤 식으로? 밤새 돌리자. 얘는 지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교대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처음 뭐가 등장하냐면 밤에 조명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가스 등 같은 개념들이 영국에 처음 등장하고 이게 나중에 전등의 발전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갖고 인간이 밤을 잃었다고 또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죠. 어쨌든 인간의 역사가 그래서 시간부터 노동 생산까지 다 바뀌게 되는 게 이 배틀의 자동화라는 부분인 거죠. 결국 방직기와 방적기에서 이 모든 문명이 개화합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우리가 이 게임을 다시 보면 이 게임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알게 됩니다. 결국은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시기를 다룬 우화였던 거죠. 위대한 길드의 시대의 종말이었던 거죠. 네. 이게 근데 그 장로들도 얘기했고. 따라서 그 카오스라는 존재도 비현실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이 뭐랄까 장로들이 그랬잖아요. 너는 이 길드에 파멸을 불러올 존재야. 근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게임 안에서도. 근데 이 얘기는 실제 역사로 들어가면 또 되게 웃긴 거예요. 수공업이라는 기술이 발전해 온 것도 오랫동안 숙명공들이 자기 기술을 쌓아온 역사였는데 그런 기술들이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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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인류의 기술이 자동화라는 데 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의 끝에 첨단해 있던 자동화라는 기술이 실제 우리 길드에 들어오니까 숙명공을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처음 생각했을 때는 이 자동화된 방적기가 조그마한 공장에 한 대씩 들어가가지고 그 공장 노동자들이 놀고 있으면 면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로는 엄청나게 대형화된 공장에 방적기 몇백 대가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천을 생산해내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90년대에 이 글을 쓰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보자고요. 2020년대에 우리가 선거방송하면서 하던 고민 같은 거 그때는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명징한 직조의 끝은 혼돈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거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마포역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역을 올라가 보면 중간중간 걸려있는 광고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뭐요? 칼태를 위한 OOO 프로그램. 칼태가 아니고 잘릴 거예요. 좀 씁쓸한 이 얘기는 근데 실제 우리 역사에도 있었죠.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한 시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811년에 벌어진 이 운동은 루머가 많죠. 네드 러드라는 사람이 주도했다. 그래서 러다이트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딱 그거예요. 직조공장에서 일하는 직조공들이 기계 때문에 숙련공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직능조합, 길드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길드 필요 없어. 기계 돌리면 되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기계를 파괴하자. 라고 소리치면서 공장과 기계를 불태우는 운동으로 산업혁명 역사의 한 기록이 되었죠. 그렇게 직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겠지만 그동안 이걸 길드를 운영하면서 쌓아올린 정치적 힘을 수복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죠.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놓고 룸을 보면 되게 특유화의 기묘한 숙명이 하나 보이는 거죠. 기술자가 자기 기술을 스스로 갈고 닦아서 마법 같은 수준에 도달했더니 결국 그 칼이 자기 목에 들어오게 된 어떤 상황들. 길드에 의해서. 그 칼은 카오스고 산업혁명이죠. 그렇죠. 길드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였잖아요. 배틀에서 태어난 아이. 기술의 아이는 결국 길드의 마지막 시대를 닫은 인물이 되었다는 아이러니가 이 게임을 크게 지배하는 중요한 주제죠. 거기에 백조의 호소, 백조 왕자라는 판타지에서 가져온 배경을 갖고 이 루카스 필름은 결국 뭘 만들었냐. 중세 시대 판타지를 다뤘지만 정확히는 근대에 진입하는 중세의 끝. 위대한 길드의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특정한 지점을 동화처럼 그려낸 작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기술을 갖고 이 얘기를 한참 했지만 사실 또 하나 되게 이 게임에서 중요하게 들어간 건 기술과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얽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방직기와 방접기가 발달을 해서 그것이 무슨 기술을 부가적으로 쭉 만들어 왔는지를 상상해보면 쉽습니다. 그게 조명이든 더 나아가서는 증기기관. 그 증기기관이 메스 트랜스포테이션을 만들어낸 이유도 실어나를 게 많았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실어나를 게 교통수단을 만든 거거든요. 교통수단이 처음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교통수단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철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철은 무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어떤 기술과 전쟁에 관한 비유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에서 등장하는 맨티블 주교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양반이 처음에 세계정복을 위해 꾸몄던 욕심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이거든요. 군량을 많이 모은다. 무기를 많이 모은다. 그리고 예언의 수정구를 구한다. 그렇죠. 딱 설명을 해요. 이거는 전근대적인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법의 지팡이를 보고 생각을 바꾸죠. 여기서 마법이란 건 정확히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뭐예요? 최고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저걸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겠어라고 혼돈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가 집어삼켜진 어떤 결과로 떨어졌잖아요. 1차 대전이죠. 그런데 세계대전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기술발전,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그 끝에 결국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을 잡아먹는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 그 과정이 이 게임에 같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실제로 18, 19세기의 문사들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기계 문명에 대해서.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전쟁 무기를 찬양해요. 기계의 직선의 미를 뽐내는 것들에 대해서 평론을 하면서 전쟁 무기를 찬양하는 것까지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끝은 여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혼돈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그 혼돈은 튀어나와서 사람들의 목을 베고 다닙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니었을 거예요. 뒤질려고 그런 소리를 냈겠어요. 역사의 결과는 그랬고 이 게임도 산업혁명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은유에 은유에 은유를 더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로덕션이 팔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이 작품을.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이거는 그냥 작가가 하고 싶으면 그냥 다 한 거예요. 돈은 벌만큼 벌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가 담긴 게 이 작품이 아닐까? 원숭이소의 비밀판일 거야. 이건 뭐 그냥. 그런데 확실히 작가가 이 작품을 어디서부터 고안했는가를 역추적을 하다 보면 러다이트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되게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영감을 받았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량 생산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되게 중요한 물리적 기술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 게임은 되게 동화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살짝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 우리가 발전시킨 기술에 우리가 잡아먹히는. 저는 그 라젠카 세이버스 가사 시작 부분 있죠. 스스로 불러온 제 아래 짓눌려. 이 게임이 딱 그 부분을 다루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불러온 결과에 우리가 짓눌리고 있는 어떤 상황들,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것들은 그런데 더 재밌게 해도 그냥 옛날 얘기로만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술적 팁핑 포인트라는 걸 맞이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생산 기술들. 요즘 또 한참 그렇죠. 인공지능이다, 전기차다, 메타버스다, 누구는 화성으로 간다. 새로운 기술들이 또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아까 우리 얘기했죠. 외교인이 만들었어 라는 식으로 또 하나의 마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또 새로운 부가가치들, 새로운 생산 결과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올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직조술 얘기를 오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옷은 인간을 추위로부터도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류 스스로의 귀천과 신분을 나누는 그런 역할로도 해세워왔잖아요. 기술이라는 건 그래서 어디로 갈지 정확히 모르는 거지만 그 기술이 어느 순간 인간이 기술이라고 인지 못하고 마법으로 인지하게 되는 정도의 큰 팁핑 포인트를 밟는 순간은 우리가 한번 역사에서 봤잖아요. 그 결과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한참 기술에 대한 찬양이 요즘 엄청납니다. 막 앞으로 다 미래의 먹거리는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 뭐 AI를 해야 된다. 다 이러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는데도 계속 떠들고. 그렇죠.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모르는 것이 어디까지 컸을 때 우리가 배경을 좀 짐작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게임을 플레이를 했었으며 사실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메타버스 얘기는 항상 화내실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 3시간 동안 화를 내고 싶은데 그렇대요. 결론이 러다이트 운동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좀 조금 해석에 따르면 결론이 조금 모호하네요. 네. 러다이트를 결론으로 봤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죠. 세계의 절반이 날아갔지만 어쨌든 마지막 엔딩에 남은 것은 백조들이 백조왕자에서 아까 그물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엔딩을 보면 이 백조들도 어둠의 투명한 그물 같은 거 있죠. 마법 배틀로 만든 천 같은 걸로 세계를 이렇게 덮어가면서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살아남은 세계를 어떻게든 자신들이 아까 기술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는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남은 천 조각 마지막 하나로 기술로 해결합니다. 네. 치유해보려는 움직임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남은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왜 굳이 백조오지? 이게 영상미를 매우 중요시해서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서 웬만하면 클로즈업이 없습니다. 클로즈업이 제일 많이 되는 게 백조대가리예요. 눈하고 불이 나오는 딱 거기. 눈이 반짝하는. 왜 백조지? 원작들을 떠올려봅니다. 원작에서 백조는 백조가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사람인데 어떤 수단과 권력을 빼앗긴 사람으로서 백조로 존재하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백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마지막 장면. 인류에게 남아있던 기술의 조각으로 혼돈을 덮죠. 그 백조들이. 어떠한 수단을 빼앗겼는데 기존에 있던 수단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사원 데이터센트럴 때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있던 직업이 없어지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카우스를 한두 번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했죠. 새로운 직업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탈출구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린 전쟁을 겪을 테니까. 예. 게임 얘기 안 한. 파트문학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도 친구랑 술 마시면서 한번 나눈 기억이 나요. 뭐요? 테슬라 얘기가 그때 한창 뜰뜰어서. 앞으로는 다 전기차로 가지 않을까, 결국? 우리 늙을 때쯤에는 내연기관차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 마시는 술진구가 웃으면서. 그럼 지금 차 만드는 사람들 다 어떡하냐? 물론 실제로는 다른 노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 다 어떡하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완전 러다이트 운동이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내야 카오스가 뭐가 있을까가 가장 구체적이고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답이 저한테는 너무 뻔해서 어렵지도 않아요. 현대의 신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자본밖에 없잖아요. 그걸 신에서 도구로 끌어내리는 방법 말고는 할 줄은 없어요. 그런데 온 세계의 사람들은 아직도 다 성장 패티시가 있는 개발도상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파일을 더 키우자. 파일을 어떻게 나눌까가 앞으로 미래의 직업들을 무엇을 만들까를 결정해 줄 텐데. 그러자면 자본을 신에서 도구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거 말곤 답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더 옛날 게임 얘기를 할 게 있을까요? 90년까지 왔는데. 더 옛날. 80년대 이야기 한 적 있지 않나요? 내가 가려면 가는데. 나도 민망하다. 나도 민망하다 진짜. 다음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최신 게임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이제 게임 얘기를 당분간 하지 않고. 국감 때 프레디 파커스 노래 틀기로 하면서. 지선도 있구나. 지선이 있구나. 지선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저요? 저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여름 전 마지막 파케문학관 시간이었습니다. 문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Y존. 바디옷이만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무엇보다 산도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pH 5.0 약산성. 네 가지 유산균함 위에 EWG 그린 등급까지. 알러진 프리와 무자극 인증으로 어떤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여성 청결제. 오늘부터 Y존 케어는 29 데이즈 블라썸 케어 포밍 클렌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아우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네. 이야 기름기 좀 봐. 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속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 번 먹었다니. 후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어우. 맨날 청소해도 번득해.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봐.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름도 안 들어요.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땐 반려세제 클리치. 금주의 의사소통. 파키문학관 시간이었고 다시 북극룡 소장과 앉아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로 돌아와서. 북극룡 소장은 참고로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마포로 오라고 시켰습니다. 끝으로 간단한 의사소통. 트위터에서. 저스트00님께서. 이게 바로 점점점 해시태그 IDWK 해주시고 트윗을 올리셨어요. 근데 그 트윗이 인용RT인데. 누군가 트윗을 올리신 거죠. 그 트윗에 보면 짤이 북소장님 그런 거 아시죠. 그 외에 포탈 들어가서 뉴스 보면은 그 맨 밑에 언론사가 추천해준 기사 대여섯 개 정도 붙어있는 거. 며칠 전에 헤럴드팝이라는 연예 매체인 것 같아요. 거기에 주요 뉴스라고 대여섯 개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쭉 붙어있는 걸 해석해준 트윗이에요. 기사가 다섯 개 걸려있는데 그 다섯 개의 기사를 분석한 트윗을 리트윗해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제목 손태영 권상우 부부 결국 이별. 그래요? 이건 권상우 씨가 미국으로 출국해가지고 자가격리를 해서 따로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다음 기사는 한효주 전남친과 사생활 사진 유포 점점점 그 수위가인데 실제 내용은 한효주 씨가 그런 사진이 없다면서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는 조인성 미모의 여자친구와 결혼 웨딩화보 공개인데 여기 나오는 조인성 씨는 배우 조인성 씨가 아니라 프로골퍼 조인성 씨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윤계상 급하게 결혼하더니 6개월 만에 결국 점점점인데 내용은 윤계상 씨가 신혼여행을 6개월 만에 갔다는 얘기가 실제 내용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월간 낚시 아닌가요? 헤럴드 팝. 월간 낚시에 대한 모욕이죠. 정말 다 낚시죠. 제가 대본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추천해 준 기사가 쭉인데 그게 어떻게 다 낚시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전혀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면 불안해서 기사를 못 쓰는 것 같은 언론도 존재한다는 느낌입니다. 언론개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법으로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지. 다른 것도 있어요. 뭔데요? 최준실 딸 최준이 뭘 했길래 눈코입이 이래? 이런 게 있어요. 마치 성형수술을 했다는 것 같은 암시를 주죠. 실제로는 그 외에 틱톡이라든가 이런 셀카 어플 있잖아요. 거기서 눈코입만 커지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그죠. 네. 그거 찍어서 올렸다는 기사예요. 그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아 뭐야. 아이고 이 짤 이거 어떻게 공유해야 돼. 이런 저널리즘에 대한 신고가 간혹 올라오는 트위터를 많이 들러주세요. 하시태그 IDWK입니다. 근데 옛날에 스포츠신문이 벗었다. 안경을. 같은 기사 써가지고. DNA는 있죠. 네. 같은 기사 써가지고. 그때 엄청 비웃었던 게 되게 옛날 같은데. 그때만 해도 온 국민이 다 같이 비웃었는데 그걸. 네. 요즘은 너무 많으니까 온 국민이 다 같이 비웃기도 뭐하고. 숨막히는 뒤태 때도 그렇게 비웃었는데. 이제는 진짜 공기가 됐는지. 그 숨막히는 뒤태 기자는 사실 외국기사. 나 이런 류의 이제 그 악성 보도가 벌을 줄 수 없으니까. 평범하게 잘 지내고 계실 거예요. 네. 아무튼 트윗을 주신 이분께는 29 데이즈에서 제공하는 샤무드 파우치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453회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다음 주는 아니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고. 아 손희상 만날 때가 됐죠? 아 그래요? 네. 손희상 선생님이 저한테 이번에 두 가지 주제를 전달해 주셨거든요. 하나는 제가 바로 버렸어요. 듣자마자. 버린 것부터 뜹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길래. 하지마. 하지마. 중국 얘기 하지마. 그런데 두 번째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장합니다. 진짜 재밌을 겁니다. 아 거전적인 수법이 당하셨구나. 이것도 낚시 아니에요. 앞에 일부러 별로인 거 던지는 거죠. 원래 작곡가들이 많이 그런다면서요. 원래 첫 번째 곡은 버려요. 원래 이날이. 저도 첫 번째 곡 많이 버려봐서 알아요. 5년 뒤에 듣지 첫 번째 곡이 짱이다. 그리고 나 말고 유명한 놈이 내가 좋았다. 자. 그리고 대선 전에 처음 만났던 정재훈 약사와 또한 먹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의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윤세미네이터와 유승균 피디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 5월까지 시사 얘기 안 할 겁니다. 5월까지요? 믿어주세요. 언제까지? 지선 전까지. 아저씨는 뭐예요? 네? 아저씨. 아저씨랑 또 건담 얘기나 해볼까요? 용과 같이 해볼까요? 하긴 아저씨도 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최근에 건강도 안 좋았고. 네. 시간이 필요해요. 아저씨도 곧 만날 거고요. 일단 454의 그것은 알기 싫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한국시간 오후 5시쯤에 어김없이 업데이트 될 겁니다. 유승균 피디와 윤세미네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